1번 다음 중 AM과 FM의 전송대역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AM에서 전송대역이 변조주파수에서만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AM의 대역은 E의 FM이죠 그러니까 1번은 맞죠 2번 FM에서 변조주파수와 변조신호 진폭에 의해서 전송대역폭이 변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FM은 AM보다는 변조지수 플러스 1만큼 더 크죠 그래서 이걸 E에 이걸 집어넣으면 달타 F, FM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달타 F는 뭐에 비례한다 바로 변조신호 진폭에 비례한다는 거죠 변조신호 진폭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에 이거다 FM 3번 복조된 신호는 억제된 해당 주파수 성분에서도 영향이 없다 이랬는데 아무래도 해당 주파수 성분에서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억제된 해당 주파수 성분이 원음 재생하는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다 4번 FM에서 가능한 모든 중요한 측파대를 포용할 수 있도록 신호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M 플러스 1배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M은 여러분들이 반송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FC 플러스 FM 여기는 FC 마이너스 FM 여기는 FC 마이너스 EFM 여기는 FC 플러스 EF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이 부분 그러니까 EFM 이게 EFM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만큼 더 그러니까 이만큼 더 이렇게 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맞다 2번 어느 ADC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5V의 입력을 가지며 한 샘플은 4비트로 양자화 된다 이 경우 발생한 양자화 잡음 전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양자화 잡음 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12의 이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냐? 이게 스텝 사이즈야 스텝 사이즈 이게 스텝 사이즈다 그런데 어디예요? 이렇게 보면 스텝 사이즈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0을 여러분들이 지금 몇 비트로 하겠다는 거지 바로 2에 여기를 2에 4 2에 3, 2에 4 이거는 얼마예요? 16이죠? 16 스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16 스텝으로 하겠다 그러면 한 스텝 사이즈는 얼마가 될까요? 이 한 스텝 사이즈 그러니까 이걸 막 이렇게 쪼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쪼겼을 때 이 한 스텝 사이즈 이 한 스텝 사이즈는 16을 플러스 1인가? 10으로 이렇게 해준 거겠죠? 이해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얼마야? 2에 4 그러니까 이게 스텝 사이즈야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어떻게 되겠어? 바로 12분의 1의 이 스텝 사이즈 2에 4승의 10 이거의 제거 이게 정답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3번 위성통신에서 정지, 위성, 궤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정지 궤도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위성 3개로 위성 3개로 카바를 하겠다 이게 정지 궤도야 그래서 여기에 이 적도 상공에서 얼마? 35,786km 정도 1번은 맞네요 2번 하나 위성이 지구 궤도상에서 지구 표면에 50%인가요? 이게 50분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을 조금 넘어가는 영역을 커버하겠지 답은 2번, 3번 지구의 자전 주기와 위성의 공전 주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도는 것하고 이게 도는 게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정지하면 이거 떨어진다고 3번 맞고 4번 궤도한 주기는 24시간이다 그렇지? 이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24시간이지 그럼 얘도 얼마예요?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2번이 잘못됐다 2번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4번에 다음 중 현재 사용되는 위성통신용 중계기에서 송신단의 고출력 증폭기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위성 중계기를 이렇게 한 번 그려봤어 그럼 이거는 뭐죠? 저잡음 증폭기 이거는 컨버터 이거는 HPA 이걸로 많이 쓰는 게 진행파간 증폭기를 많이 쓰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5번 다음 중 이동통신 지하 및 옥래용 중계기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마이크로에이브는 가시거리를 넘어갔을 때 중계하는 게 마이크로에이브 중계지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잘못됐다 마이크로에이브 중계기는 주로 5개에서 쓰는 거죠 옥래는 아니다 1번에 IF는 중간주파 분산 중계기 맞죠? LCX는 뭐야? 누설 동축 케이블 중계기 그 다음 펨토셀은 가정 내에서 쓰는 기지국이죠 6번 PSLT 기술적 요구사항 중 보안 관련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퍼블릭 세페티 롱텀 에벌루션 그래서 이제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LTE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 첫 번째 호우 설정 자, 호우 설정 자, 두 번째는 권한 부여 세 번째는 인증 네 번째는 암호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보안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암호화는 해당이 되겠지 인증도 해당이 되겠죠 맞아요 인증, 보안 보안이 뭔지 알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호우 설정하고 권한 부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답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어야 되냐면은 자, 보안이다 그러면은 이제 호우 설정은 여기에 좀 해당이 좀 약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기사는 좀 가볍게 하라 그랬죠 정답은 1번으로 하는 게 맞겠다 7번 다음 중 4세대 무선 통신 기술인 LTE를 철도 환경에 최적화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통신 기술은 이거는 LTE 중에서도 이 R이 뭐죠? 레일, 웨이 할 때 하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기찻길 하는 그런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지? 8번 양방향 방송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VOD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방식은? 자, 여기 이제 VOD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예요? 비디오 온 디멘드지 비디오 온 디멘드 그러니까 네가 보고 싶으면 요청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 이거는 바로 유니캐스트가 될 겁니다 VOD는 유니캐스트이지? 정답은 1번이 되겠다 8번 다음 중 무선 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무선 랜 802.11로 시작하는 그거예요 1번 근거리 통진 속도는 유선 랜에 비해서 빠른 편이다 그렇지는 않죠 무선 랜이 유선 랜보다 장점이 있다면 망구성이 용이하고 복잡한 배선이 필요 없다 이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뭐야 전송 속도가 느리고 보안에 치약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2번 네트워크 구축 시 설치 비용과 설치 시간이 절감된다 맞고 3번 레이아웃 변경이나 확장 시 허브나 케이블 작업이 불필요하다 그렇죠? 케이블 작업이 불필요하죠 이동성으로 인한 응용 범위가 강 범위하다 맞죠? 무선이기 때문에 와이레스 와이레스 로칼 에어리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와이레스라는 거에 포맷을 두면 되겠다 10번 다음 통신 기술 중 64 컴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기술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는 어떤 걸 쓰죠? FSK 가우시안 필터를 쓴 FSK를 쓰죠 그 다음에 홈 이 RF는 프리켄시 호핑 스프레이드 스펙트럼 방식을 쓰죠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 밴드는 어떤 방식을 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초광대역으로 이렇게 펄스 형태로 막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PPM 같은 거 와이파이가 64 컴 변조 방식을 많이 쓰죠 뭐 자꾸 더 많은 정보를 보내려고 막 256 컴도 쓰고 자꾸 이게 막 늘어나는 거야 막 1024, 2048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다 11번 맞습니다 2번 산업과학 의료 대역이라 불리는 주파수 대역이다 맞습니다 3번 한국은 제3지역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4번 ISM 대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무성국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한 소출력 산업과학 의료 목적의 주파수 대역이다 정답은 4번이 잘못됐다 12번 다음 중 100M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무선 랜의 표준은 얼마입니까 100Mbps 그래서 거기에 속도를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802.11b 정도는 한 10Mbps 정도 그 다음에 802.11b가 제일 적은 거고요 802.11a나 802.11g 이런 게 한 54Mbps 정도 여기서 요구하는 최근에 많이 쓰는 거가 N이죠 얘가 한 100Mbps 정도 나온다 정답은 4번 13번 무선 랜에서 단말기 상호간 무선 구간에서 충돌 방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맥은 유선에서는 CSMA CD죠 그런데 무선에서는 CSMA의 CA죠 그래서 충돌을 회피하는 거지 클로즈 온 어버이던스 하겠다 그래서 답은 CA죠 14번 다음 중 프로토콜 기능의 하나인 순서 결정으로 만든 것은 순서 결정으로 만든 거 1번 1번 1번은 각계층의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고 헤더를 부착한다 이건 캡슐레이션 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아니고요 2번 1번 통신 개시에 앞서 논리적인 통신 경로인 데이터 링크를 설정하고 순서에 맞는 흐름 제어 및 에러 제어를 결정하는 기능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 결정이다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5번 하위계층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간 통신에 대한 제어 기능을 수행함 상호 대응되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연결 여기 연결 이게 키워드지 세션이라고도 얘기하나요 연결의 개시 관리 종결 그러면 답은 세션 계층이 되는 거죠 세션 계층 정답 3번 16번 대한민국 지상파 디지털 TV 전송 방식의 한 채널당 대역은 6MHz 17번 다음 중 무선 통신 실시 설계에 산출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디테일하게 어떤 것을 뽑아내는 것을 얘기해요 따라서 공사비 산출서, 실시 설계 도서, 설계 계산서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설계 계획서 같은 것은 실시 설계가 아닌 그 전 단계 기본 설계 정도에서 해야 되겠죠 18번 다음 중 장비의 단위 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포함되는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시험 결과 보고서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가 뭐예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합쳐놓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펌웨어는 시스템 이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롬 같은데 적재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결과 보고서는 측정자가 누구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어떻게 측정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19번 전력계로 송신기에 출력을 측정하였더니 0.1W가 측정되었다 출력 dbm 이 dbm은 그리고 여기에 전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 0.1W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 곱하기 10에 마너스 3승 와트죠 맞아요 여기는 10에 마너스 1승 와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니까 얼마예요 2 올라가고 20dbm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와야 되겠어 20번 다음 스펙트럼 분석기 파형에서 스피리어스 에미션 자, 불효 복사파라는 거죠 불효 복사를 이 스피리어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시망파야 시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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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3db 대역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시망파 시망파 이게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동네가 바로 뭐겠어요 시망파 아닌거지 불효 복사파가 되겠지 그래서 다번하고 나번인데 이 다번 쪽은 뭐예요 대역 왜 복사가 되고 이 라번 쪽이 바로 스피리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10메가라면 이게 F라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메가면 얘가 EF가 되겠지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하모닉스 이거를 고조파라 그래요 고조파 알겠어요? 고조파 이 스피리어스는 여러분들이 고조파도 있고 저조파도 있고 기생발사도 있고 상호 변조 적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MF 성분 이거는 M분의 1F 성분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스피리어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여기가 라번으로 돼 있으니까 답을 라번으로 해야 되겠다 정답은 라번이죠